상대방은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 7살 난 내 나이 26살 내가 저 녀석을 못 얘기할 리가 없어 상대는 7살이야 내가 못 얘기할 리가 없어 상대는 7살이야 당황하지마! 이녀맨! 그녀는 대체 무엇인가? 사탄의 딸 그 이상이었던건가 내 전투력으로 안되는거였나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요루루님과 함께하는 마검탈춤앱 오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요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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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마검탈춤앱인데 제가 마검을 찾아서 요루루님을 죽여도 될까요? 안되데요 네 오늘 요루루님을 반드시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아 네 제목은 일방적인 마검탈춤앱이고 네 어 뭐야 이거 기본템이 있는데? 이게 뭐야 날은 어디지 확인이 유빈춤앱 음 혹이 아악 하지마 네 너무 즐겁네요 어 이거 양한 vu시주는건가보네 덤벼봐 덤벼봐 죄송합니다 여루님 죄송합니다 다 죽어버렸네 아냐아악! 아냐아악! 어리석은 닌개 녀석 당신은 죽을 것이야 알았어 알았어 때리지마 때리지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체크해볼까요? 누루님 아 좋아요 시작합시다 아 네 저 진짜 아이템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뭔데요?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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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저 죽어요? 맞으면 눈물 난다는 그 쩜쩜쩜 그 이름이거든요 아이템이래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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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나나? 아 눈물 나네 눈물 쏙 빼드릴게요 제가 눈물 나버렸다 야 이게 열쇠인가봐요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아 잠시만요 손에 드신 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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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체계보가 있습니다 2486 2397 가보라고? 397이 어디야? 아 여기인가? 아 못 가는 곳인거 같은데 자 어쨌든 저 방독님 마이크로운 문을 열시죠 여기 여기 문을 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아 안 해 예에 어? 윙? 오케이오오케오케 자 레벨 1 점프맵 오오 이건 되게 쉽네 여기 쉽다고요? 쉬운거 아닌가 이거? 되게 쉬운건데 자 요르니 못게신 나오고 설마 아 요르니 아 윙? 윙? 이.. 이 뭐지! 이 뭐지만.. 여러분이 지키는대로 다하겠습니다!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 탈즈 맵이 쉽다고요? 쉽다고ски? Aw.. 이거 쉬워. 어렵다고 얘가 하세요. 어렵네.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제작자님! 버그를 attorney On. 이거 못 깨는데, 이거? 이거 막혀서 못 깨, 이거. 어렵잖아, 솔직히 이거 어려워요. 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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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쨔아아 왔다 왔다 후웁뿡 호잇 쨔쨔 요리님 보셨죠? 아 네 아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좀 빨리 좀 오세요 아 뭐라고 하셨죠? 요리님 근데 여기까지 못 오시면 닌 저거 못 때려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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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때리잖아 어 때려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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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는거지? 일어나게 하면 활이다 활이다 활로 써서 된다 요루루님 요루루님 빌어보세요 애교를 하던 부려보이시란 말이에요 요로굼 귀엽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안끼워 치아온대요! 아! 여기있는데요! 젠장 놓쳤다 노련님 빨리 깨세요 저 다 왔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면 죽어야지 개꿀띠? 뭔 소리냐? 이거는 노련님 제가 TP를 탈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아 아 아 황포? 대신 마검을 좀 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꼭이에요 아 예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아 약속했습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있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야 이거 이거 TP 타 TP 타 어 에타스 에타스 아 야 이거 다 빼고 와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다 버리세요 두루님 네 버렸어요 버렸어요 다 버렸지? 다 버렸지? 오케이 가자 야 음~~~~ 아! 아 가시죠! 베로님! 으음~~~~ 으악! 아아아아아악! 벌리자꼬리 모하세여! 죄송합니다 벌리자꼬리자나여! 베로님 저 애기라도 보여드릴까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예 한번 해보시죠 아아아!! 오오? 이잉! 아! 제 애기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더럽네요 아하하하하하 아 더럽네요 저기요 제 애기가 더럽다니요 아徒에 아 아 클린하진 않아요 일단 아 그래요? 확실해 확실해 아 아 아 왜 이렇게 느려? 안 가지는 거 같지? 내 기분이 그래 아 가 가 가 지긴 하는데 아 이거 조금씩 가지네 조금씩 거미 둘에 걸려서 그래요 아 저부터 갈게요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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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때리지마 진짜 때리지마 너무 아파서 그래 아 요르님 예 제가 밀쳐드릴까요 그냥? 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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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밀쳐줄게 아 요르님 다 마검에 나 혼자 독차지하시는게 어딨어요 욕심쟁이야 됐겁니다 아 이거 좋겠다 어 요르님 어 이쁘세요 요르님 어우 짱 이쁘잖아 어 어 벌써 고등학생이 되가지고 어 이렇게 명품이나 두르고 말이야 원몸에다가 아 명품인가 보니까? 어 명품 명품이나 두르고 말이야 어 아아 아 요르님 살려주세요 음? 에이 요즘 학생들은 어 이렇게 기어다니는 문제라니까 어 느려 터져가지고 어 그게 문제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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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보다 간다 바보 멍충아 바보는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해라 나보다 간다 뭐라 뭐라고 하셨 일로가서 일로가고 이제 앞에 마검이 있겠지? 여기 없네 딱지다 알지 어금이 꽉 물고 가고 있거든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하아 어금이 꽉 물고 가고 있어네라 상대방은 상대방은 초등학생 칠..아이 유치원생 일곱살 난 내 나이 스물여덟살 내가 저 녀석을 못 이길 리가 없어 녀석이 오면은 아빠 녀석이면 머리를 내려친다 상대는 일곱살이야 상대는 일곱살이야 내가 뭔 얘길 리가 없어 아파아아아아아 상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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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녀는 대체 무엇인가! 사탄의 딸! 그 이상이었던 건가? 내 전투력으로는 안 되는 거였나? 그렇다. 나는 강력하다. 유로련님. 님 이기셨으니까 이거 권력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네네. 가시죠, 가시죠. 유로님, 가시죠. 아, 가시는 거 같아. 어딜 보내! 아아아아아악! 자, 좋아요. 근데 어떻게 올라오게요? 어떻게 올라오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손, 손, 손 남아주세요. 아, 제가 그러면 손을 잡아드릴게요. 올라오세요, 아시겠죠? 어, 죽었네? 아, 저 떨어졌거든요. 아, 네. 저를 나중까지 끊어들이셨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 으흠! 부들부들부들. 방긋! 으흥! 하형이야! 하형야. 내 나이 26살, 잉여맨. 오늘 그 녀석을 만났다. 그 녀석은... 넌 푸raham 살거다! 야, 야! 야! 너 몇살이야? 일곱살! 일곱살! 열일곱살! 똑바로 말 안해! 아, 열아홉살입니다. 열아홉살야? 그래, 가자. 앞장서. 아예예예예. 음, 어디서 거짓말을 치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여기가 길이, 여기가 길이 아니었네. 응? 여기가 길이 아니었어. 반대쪽 길이 길이었나 봐. 여기, 여기, 여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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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하! 뭐야, 이거? 으악! 페이크! 에? 뭐야? 이거 길이 아니었어? 이거, 중간에 잘라먹고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크흠! 아, 그래요? 여기였군요, 길이. 아하! 아, 여기가 길인거구분. 아, 이것도, 이것도 나름 쉽네요, 나름. 이게 쉽다구요! 아이, 이거, 이거에 별로 4칸 점프가 없어가지고 쉬워요. 자, 이렇게에. 하! 이, 침착하게 오시면 되요. 네, 이렇게. 자아. 하! 나, 악하게 못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불가능아님? 불가능하지 않는다고, 이게? 어, 불가능한거 같은데? 자, 여러분이 아직 마검에 없으니깐 편안하게 오세요. 네. 아, 이거 불가능한거 같은데? 아닌가? 자, 한번 제가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불가능한거 같은데? 아닌가? 아, 불가능 아니다. 오, 오케이,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그럼! 아, 불가능한거 같은데? 네. 하앗옹? 아앗옹?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아, 요르니, 발판 보여줘. 발판, 발 봐봐, 이거. 뭐야? 오케이! 아, 저기요. 아이템 제거, 발판이었습니다. 하, 아니요. 예! 에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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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완전 치사 뽕짝뽕짝하다 진짜 26살 아저씨 아 이거 야 이거 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못하는 걸 봐서 이건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아 깰 수 있긴 한데 요기가 문제란 말이죠? 아 옆에 사다리가 있구나 아아 여러분들 알겠어요 알겠어요 요거를 아 나 누르님은 그냥 깨지 마세요 그냥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아 뭐죠? 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못 올라가는데 뭘 지금 저 무시하십니까 지금? 네 평생 하겠다 어 왔어 왔어 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점프를 해서 이 사다리를 타는 거야 여기 옆에 사다리 보이죠? 사다리를 이렇게 타는 거죠 오케이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 실력이 아 실력 아 뭐라고요? 이거 요리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옆에 사다리 보이시죠? 사다리 여기 여기 사다리 여기 사다리 여기 이거 타고 오시면 됩니다 사다리 사다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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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여기 여기 아니에요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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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타면 돼 아 아 아 요리님 성공하셨네 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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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다시 가 오 오 역시 요리님 다시 봤습니다 τά 얌 students 전 bara 못들고 있는 사람itect기 어렵게 했는데 우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올라왔어 말도 안도 1000만할네 요 toen히 봤어요? 봤어요? 아 못봤습니다 열리고 아니 같이 나 죽여주는 무대도 할수있어 XXL 저 요매님한테 마검으로 맞아 죽은 횟수보다 지금 이것들로 죽는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아 나 여기까지 왔다 나 준비 머리까지 왔다 지금 유리 블럭을 여기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닐텐데 너무 화나네요 아 요로님 요로님 마인그릇 몇년 하셨어요 오래 했잖아요 저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이요? 와우 5년 하셨다? 아 모르고 길쳤다 5년을 딴 데다 써가지고 이게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한번 하나하나 깨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기를 점프! 오케이 아악! 좀비 머리 밟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물 타고 물 타고 할 수 있다 요로님 아직 또 거기세요? 아유 와아아아 아아아아 감사 수고수고 됐다 오케이 아아 다 왔다 아 또있네? 소스텀대 소스텀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깨고 피폐해드릴게요. 어때요? 아니요. 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운 키보드 아깁시다. 아니에요. 왜 키보드 부서지면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녹화 좀 쉬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맞아 그렇죠 그렇죠 아 누가 이거 화살을 났어 아싸 깼고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저의 무시무신한 탈출 시력 보셨 쪼 네 오 절대 파괴된 거 아니 용암 속이나 물 속이나 아 오케이 여기를 그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유로님 네? 옆집 싸우는 사람인데요 저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옆에서 알겠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악 나 보마야 뭐야 살았잖아 예? 요론이 여기 물 속 여기 물 속 여기 물 속 물 속으로 와. 물 속으로 여기 여기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삥 물 속에 내가 있다고 용암보다 위험한 인계맨이 있다는 걸 잊지마라고 삥 삥 많이 어디 보자 자 요루루님 여기 퀴즈가 있네요 어? 요루루의 나이는? 저는요 7살이에요 아 7살이거든요 오잉? 정답이라고? 오오?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저왕 아니였어 정답이 역시 아니였어 요루루 요루루 이 할망구같은게 7살이라니 1위가 없어 7살이라니요 이 할망구같은거 니가 7살이니까 없지 음 자 요루루의 나이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2만살이네요 2만살 보니까 아 저 사실 오래 살았거든요 네 이제 2만살 어? 어? 2만? 2만살? 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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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였어요 2만살 너무 많았죠 그건? 근데 제가 19살이잖아요 근데 19살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18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살 네 18살 어? 어? 아니죠 네 여기서 18살 이거 좋은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네 아니었구요 자 그 다음에 백살! 백살이네요 백살? 백살 가자 아 아니었네요 백살도 그러면? 네네네네 89살 89살? 오호미 어? 89살? 아니요 보니까 요루루님 요루루님이 생긴게 실제로 봤잖아요 요루루님을 13살입니다 얼굴이 13살이네요 아 13살 역시 야 이럴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 이게 왜는 누굴 닮았을까? 자 1번 송중기 2번 박보검 오 너무 좋은게 많은데? 3번 원빈 4번 강잘생김 5번 강다니엘에다가 06까지 야 이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요루님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 다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과 제 얼굴을 비교한다는게 솔직히 수치스럽네요 왜죠? 사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기에 비밀거리가 안된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잘생김을 하겠습니다 어? 아니었네요 에이 절대 아니구요 송중기? 아 송중기 역시 아니라고 아 박보검인가보다 아 기분 좋네 박보검이네 우와 아하하하하 우와 박보검 이야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루루는 대체 무엇일까 1번 아이유를 닮았다 오 2번 요루루는 평소 잉여맨이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아 3번 이국주씨를 닮았다 4번 요루루는 일곱살이다 5번 요루루는 본인이 귀엽다고 말을 했습니다 잉여맨이 제보해주셨군요 귀여워 6번은 요루루님은 돼지입니다 저번에 짬뽕 한그릇 먹고 짬뽕국물에 치킨을 넣어 비벼 먹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치킨을 비벼 먹고 자 그러면은 저는 요루루는 평소 잉여맨이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에 들어가보고 아 아니라고 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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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군요 이거 있잖아요 윙여맨이님 이거 약간 정보가 틀렸는데 그 짬뽕 한그릇이 아니라 세그릇이거든요 아 짬뽕 세그릇을 먹고 짬뽕국물에 치킨을 넣어 비벼 먹었다 오케이 한번 들어가보죠 아니군요 아아 아 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아이유팬분들 일어나셔야될 때입니다 어? 드드라보니 마검.. 아아아아아아아아!!! 누가 그로버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가보죠 어? 어 이건 뭐지? 아 아 유루님 네? 제가 저 옵시디오를 키우면 되는건가요? 네 켜보세요 아 네 빨리할게요 음 뭐지 이게? 음 뭐지 이상하다? 이 뭐지 이게? 아 유루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아 알았어 일할게요 아 나 이거 해봤어 GTA에서 은행 인질들 이렇게 잡았던거 같아 아 인질을? 제가 인질인거에요? 음 제가 빨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루님 아니 너무 느리잖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작업대 만들었습니다 작업대 작업대 만들었구요 자 이제 곱게임 만들었어요 아 벌써 곱게임 만들었네요 동작이 공 뜨나 공 뜨면 쓰나 그럼 안됐나 아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빨리! 아 제발 오! 오 이게 뭐지? 아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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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루님 죄송합니다 아 빨리 이러세요 아 흉기증 갑니다 지금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이거 캘게요 이거 철 아 예 철 좀 철 캐고 철 캐고 철 캐고 저는 여기서 좀 쉬고 있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아 아 철 좀 받칠려고 왔습니다 철 여기 철 여기 받치러 왔습니다 여기 자 철 어? 어? 이 철이 마검이 안졌네?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당신 지금 뭐 한건가? 나한테 벌라를 일으킨건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곱게임 다시 주자 다시 일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동곱게임 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네 나 좀 실망이 큰일 나고 그러네 아 아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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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뭔가 열이지 않았나? 아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자 이제 화루를 만들고 화루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루를 딱 만들고 나서 자 화루에다가 이걸 넣어볼까? 오케이 아아 억 헤헷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흫흑흑흑 마, 마켜만 치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안꺼믄 고니로 요르르입니다 그래 분노 요리다 자 일해 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 자, 나 구워, 빨리. 뒤에 있는 그... 나무 목재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어디 가! 어디 가! 빨리 가져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빨리 가! 예! 제가 철을 굽겠습니다! 그래! 난 감시할 거야! 예! 이거 왜 이렇게 해? 어 그래, 잘했어! 나무를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키워! 내가 좀, 내가 좀 키줄까? 오케이! 자!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완벽했어! 완벽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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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 어 알았어! 일할게요! 어, 일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요로님의 신경을 건드렸군요? 자, 그럼 빨리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님! 진짜로다가... 적음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이거 깨 드릴게요! 아, 빨리 일하세요! 방금 이상한 걸 구운 것 같아. 아, 이제 빨리! 아, 이제 빨리! 빨리! 내가 빨리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다이아몬드도 캐야겠다! 다이아몬드도 캐야겠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빨리 캐야지! 오케이! 아! 아, 요로님 여기 따라다주실 건가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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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 으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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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우... 여름아! 여름아 왜 그러십니까? 아! 무슨 일이시죠? 아! 먼저 드시네 그걸 또 수사 빵꾸하게 네 좀 취사합니다 제가 근데 있잖아요 어디가 문이죠? 철문이 문인가요? 아니면 밑에가 문인가요?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레버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레버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렇게 해봅시다 아 여기에 뭔가 있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제가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별로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별거 아니었네 아 아씨 없어 없어 이거 있었어요 이거 이거 야 뭔데요? 띵고! 별것도 아닌 꼬맹이 주제 날이 협박하여 가나니 자, 저만 믿으십시오 좋았어 자, 곧 게임 줄테니까 빨리 일하도록 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일하겠어요 허거튼 시작하지 말고 빨리 일해 가, 걱정 마십시오 그래 빨리 일해 요르님, 똑바로 일하란 말이에요 예? 저기 파도 길이 있나? 어, 여기 길이 있네 어? 아, 갑시다 요르짱 어, 여기 길이 있네 자, 자신의 멘탈 한계를 시험하고 싶다면 이쪽으로 한 명이 깨면 올티피 형식입니다 아, 여기가 그러면은 한 쪽만 가면 되는 거군요? 아무나,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방송 찍을 때는 이쪽이라니요?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찍어보죠 한 번 뭐야 이거 지옥의 길은 거의 극한만 모아놓은 길입니다 아 진짜 극한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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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네? 와 쓰레다 뭐야? 그럼 점점에 왜 강남 잘하기 때문이다 투!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로 오케이 자 요르르는 더럽다 오케이 네 아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오케 아싸 어 아니요? 역시 정답인가 여기가? 뭐니? 역시 여기가 정답인가 뭔가? 어딘가? 아 요런게 맞았네요 여러분들 응? 저기요 뽕 더러워 넌 더러워 아 깨끗해요 찍심발 찍심발동 자 찍심발동이라고 하네요 여기 그러면은 어휴 손으로 발견하셨네 어휴 어이구 여기 좋은게 막 마구마구 있네 다 챙겨가야겠다 으응 너무잉 자 이제 빨리 가세요 요르님 빨리 찍어보아요 찍어보아요 아이고 빨리 빨리 요르님 빨리 오세요 빨리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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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봐 빨리 찍어봐 빨리 찍어봐 예 아이고 아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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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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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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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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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여기 뭐가 있죠? 어흑 상자를 열어보시면 안되나요? 저게 상자? 이 상자를 열지 마세요 이거 상자 열어봐요 뭐 있어요? 책과 기펜 기펜이 있어요 뭐죠? 뭐라고 써있죠? 열어보지 말랬잖아 오오오오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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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 빨리 깼으면 좋겠는데? 아 못봤겠어요 빨리 해봐요 그래도 아 그 좋은 생각 있습니다 뭐죠? 여기에 밟았을 때 죽었으니까 여기 지우고 어 좋은 좋은 생각 여기 뭐 지우고? 오케이 좋은 생각? 이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럼 내가 밟아볼게 이렇게 해서 내가 쎄니까 안 죽으니까 아아 죽겠는데?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 이쯤인데? 어 찾았다 찾았다 아아 아아 이렇게 그쪽이야? 네 아따아따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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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요 카트야! 야아아아아아아아 오? 어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요리님 그쪽 어 그쪽 그쪽 카트 타고 오시면 돼요 오오? 요리님 이거 엔쟁이래요 5200개라 5200개라는데? 아 저 제 컴퓨터는 이길 자신이 없다는데요? 아 뭐야 이거 요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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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리님 요리 요리님 예 어어어 그만다 그만다 오오 요리님 요리님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아주 재밌는거 발견했어요 뭐죠? 어떤거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리님 요리님 예 요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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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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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만 세봐요 5초만 5 4 3 2 1 요리님 요리님 요리 냄새 험 요루루 냄새 짬 네? 요루루 냄새 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늘 터칠거임 어 죽여 보세요 죽여 보세요 야 바보복장아 그럼 터뜨리면 안돼 그거를 터뜨리면 안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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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네 그럼 결두장으로 오세요. 결두장으로요. 결두장 있는데 티피 타셔가지고 네 하나 주세요. 1주 때요. 네. 저도 다 빼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공평하게 그럼 공평하게 네 똑같은 거미에요 아 그래요? 공평하게?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검승부입니다. 마검승부 네 네 공평하게? 진짜 공평하게! 아니 공평하고 공평하고ш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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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bes'm 별것도 아니라 앗 아니 новых 어디가서 어디가서 아니 별것도 아닌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이리로와 한번 해봐 별것도 아닌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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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도 아닌게 진짜 별거 아니잖아 앙 네 네 요런이 재밌었어요 오늘 앙 맞아요 네 만약 나중에 마감도 하시면 네 그때 봐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탈탈 털어드릴게요 아니 왜 아니에요 다음에는 제가 없을 거예요 다른 멤버분이 네 여러분들 나중에 요런인가 또 보고싶죠 여러분들 나중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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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